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오늘 3호로 촬영을 끝마쳤는데요 아마 잘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컨셉도 진행을 해봤고 초반에는 정작을 입고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수트를 입었습니다 아마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좋았는데 약간 초반에 테페미? 약간 정장의 느낌이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이 납니다 오랜만에 해서 저도 조금 어색한 감이 있었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잘 나왔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 3호로 나오면 저도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저희 팬분들이랑 같이 함께 꽃놀이를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꽃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, 사랑하는 팬분들이랑 같이 간다면 그만큼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나 배우 활동 다 할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! 안녕 안녕